잠잠해지면 차, 이준아. 바람이 너무 쎈데? 어우, 갑자기 파슬에서? 확실한 바람 계산도 해야 될 거고, 핀까지의 거리보다는 좀 넉넉한 캐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아, 굿샷. 정혜진 선수가 6번 아이언 선택을 했고요. 오, 잘 쳤어요. 네, 부담이 되는 홀인데 일단 티샷 잘했습니다. 나이스. 잘했어. 갑자기 바람이 너무 쎄지? 잘했어, 잘했어. 너무 들쳤어. 7번을 핀의 위치도 까다롭고 앞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핀을 노리는 것보다는 그린 중앙을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요. 노아정 선수. 굿샷, 굿샷. 오우, 네. 이거 위험할 뻔했어요. 네. 아, 괜찮나요? 네, 노아정 선수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두 클럽을 더 잡고도 세게 쳤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네. 야, 큰일 났다. 아, 8번. 발은 막 죽어서. 아, 왼쪽 지금 바보. 저거 스탠스 물에 안 빠지겠지, 나.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 또 이런 게 문제일 수 있죠.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이런 큰 실수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결이 아니고 순결이야. 괜찮아, 자신 있게 쳐? 아잉. 약간 우측. 우측. 우측, 응. 그냥 핀 봐, 핀 떼 봐. 정수경 선수가 이 셧도 잘 해낼 수 있을지. 어, 좋아. 오, 좋은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라이가 좀 까다로웠었는데 손 어프로치를 보여준 정수경 선수입니다. 아까 때리지 말고 밀을게. 그대로 밀을게. 금잔 뒤, 은잔 뒤 이번에 기회를 잡게 될지. 한상희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린데요. 오, 스피드 좋아 보여요? 오, 잘했다. 오, 잘 쳤습니다. 나이스 퍼트. 거리감 좋았습니다. 금잔 뒤, 은잔 뒤의 한상희 선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네요. 노아정 선수 파 퍼트. 오, 여기서 팔을 놓칩니다. 코실도 볼게요. 네. 아, 골신 팀 아쉽게 팔을 놓치네요. 네. 고기로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는 것까지 잘 밀었는데. 지금 두 홀 연속 조금 기세가 꺾였고요. 이번에는 금잔 뒤, 은잔 뒤. 파 성공하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 성공시키네요. 자, 이렇게 중반에 분위기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금잔 뒤, 은잔 뒤가 한 올 앞서 나갑니다. 9월 연속 승리한 금잔 뒤, 은잔 뒤. 역전 성공. 원업. 아깝다. 어프로도 잘 갔다 붙여놨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버리자. 그래? 그래? 파이팅이야, 파이팅. 괜찮아. 파이팅이야, 파이팅. 아멘